스카이오크 10번 할래요? 아니면 번지 한 번 할래요? 스카이오크 10번이요. 아 대충 왜 이래. 정신 차려! 정신 차려 왜 이래. 정신 차려 왜 이래. 왜 이래 진짜. 자 퍼펙트 체크. 체크 어게인 체크 어게인. 나 진짜 너무 무서워. 진짜 너무 무서워. 오케이. 진짜 너무 무서워. 오케이. 이거 또 바로 뜨거워 지금. 이 자체가 아니야 지금. 아 왜 졸립지? 스카이워? 클라이밍 할 수 있겠어? 내가 번지 할게 내가 번지. 내가 번지 할게 내가 번지. 내가 번지 할게 내가 번지. 아 번지. 번지? 응. 도웅 씨 번지 한 대요. 번지 한다고요. 제가 할게. 응. 도웅 씨 지금 눈 풀리면서 번지 한 대요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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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번지 할 거야. 오오. 아 잠깐만. 야 뭐야. 걔가 한다고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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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2킬로요. 너 지금 영원히 빠져나갔는데 60만 있는 상태야 너. 아니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요? 아니 여기가 꼭대기 아니야? 야. 야. 오빠.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. 아 이거 너무. 오빠 힘내요. 와 이거 너무 무서워. 정수아 빨리 갔다와. 아 이거 사다리가 완전 그거네요. 직각이네요 직각. 오. 오잉. 오. 야 알겠습니다. 나가지 마. 야 90분야 이거. 야 하지마 travel. 야 일루와. 일루와 하지마 temaki島. 여기 땅이야 땅이 sample.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. 야 الله quinzmzmzsmzm Best Cheerleader V Laura. 일로와 봐 CJPộtнит Sid maken. 스티커 글자 광수야 너 이거 글자가 뭐야 스티커 3글자가 뭐길래 한 글자만 발견하고 올게요 렛츠고 조심해서 파이팅 파이팅 해 파이팅 파이팅 야 동훈아 너 대단하다 미끄럽다 형 혜지씨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근데 문제가 혜지씨 제가 뒤에서 확인을 계속하면서 갈게요 가세요 네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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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지씨 저기요 저기 나 미안해요 혜지씨가 진짜 내 혜지씨 존경하고요 혜인이고 혜지씨를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혜지씨가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걷기 많은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겁쟁이로 태어나서 아 제발 아 제발 혜지씨 아무리 혜지씨 단체만 할 수 있어요 진짜